1. 다이아 승격전 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코 유저 포베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승격전 만들어왔구요. 오늘 다이아 승격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리안드리에다가 치감 가야겠죠. 일단 들어오는 조합인데다가 받아쳐야 되니까 리안드리 있어야 되고 AP딜이 또 없죠. 치감이 또 이게 문제가 많은데 부패기를 가도 되고 모렐로로 가도 되는데 사실상 빨리 나오는 거 먼저 뽑는 게 제일 좋아요. 돈 여유되면 모렐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패기나 모렐로나 큰 차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부패기는 발동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한번 가릴 때가 됩니까. 아, 힐이 없구나. 아유 씨. 아, 정화구나.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와가지고 괜히 3이라 킬 줘가지고 3이라 키우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이쪽 케어해 주는 게 낫습니다. 아, 이거 내가 설치해야 된다. 음, 가짜에 속아버렸고요. 어, 이걸 속아버린다고? 죽어. 이야! 이야! 이야, 딜이 이상한데? 딜 이상한데? 딜 이상한데? 딜 이상한데? 대군이 몰려온다. 대군이 몰려온다. 대군이 몰려온다. 오! 이제 갔네요. 밤수 특패니까 오지 않을까? 바텀으로 잘라먹기는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뭐세요? 이랩 타이밍도 계산 못하나? 이걸 이렇게 당해준다고? 그냥 앞으로 왜 빨려들어왔지? 아 이거 설마 아 너무 끔찍하다 나이스 박스로 막아줘 박스로 막아줘 아이씨 와 텔 뭐냐고 와 진짜 정신나갈 것 같아요 님들 아 정신나갈 것 같아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하텔 3개에다가 특패궁에다가 아 박스 걸렸구나 깔아놓은게 아 아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서 피할게 럭스 궁밖에 없어요 진 심리상 속박 맞추면은 무조건 속박 들어올거고 럭스 속박 맞추면은 바로 궁 쓸거고 타이밍 맞춰서 두개 다 씹어야지 아 전판 미드랑 탑이구나 얘네 디오인가? 초록깡통 까진 괜찮아 밤수빌드 한 번 더 쓸게요 밤수빌드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씨밧고 뭐야 야 어디가 야 이 새끼 뭐야 보고 쓰네 이 새끼 이거 이 찍는다 멀리 가지 못했을 터 멀리 가지 못했을 터 안돼 돈 벌어 돈이나 벌어 돈이나 벌어 돈 돈이나 벌어 이야 어 아 몰라 아 60원 너무 달아 단검 자식아 하하하하 죽됐다 으흥 아이씨 아 극혐 미니언한테 날리는 걸까 그것도 왜 데프한테 날리는 걸까 아 근데 뭘 한다고? 앗 아하하하 노턴 좀 실망스러운데 한 것 같은데 음 아 아 나 왜 저거 뭐 피 할까 계속 하내어 아 개빡치네 진짜 하하 하하 아이씨 진짜 몰라 아플걸 같이 와줘서 평타 때려주지 아 ㅅ..잠깐만 아 승급전이라고 정신차려 아 뭔가 아쉬운데 분신이 제때 안돌아왔어 분신이 이쪽으로 최대한 보내고 이쪽으로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중간에 오다가 멈췄네 안돼 내 농사 망치지 마세요 아이씨 자 2인공포 걸렸고 노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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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미리 뿌려놓기 잘했네 애들 모델아 패시븐 때문에 분신을 터트릴 수 밖에 없거든 요즘 모렐로 쓰면서 느끼는건데 티어가 점점 높아지다보니까 아까처럼 박스가 다 지워져가지고 CC기 걸기가 좀 어려워요 도피기 같은 경우 CC기를 걸어야 치감이 60%까지 붙는데 모렐로는 마법딜만 넣으면 반피 이하여야 티감이 추가 붙는거다 나이스 트레이스 잡았고 나이스 먹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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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나쁜 놈 죽어 이 나쁜 놈아 어? 어 좋아 2승 1패 한판 나왔네 1승만 더하면 된다 그래 다이아 승전 샀는데 무슨 멈추면은 올라가지